향후... 저기... 확실하게 한 끼를 챙길 수 있는... 청년회 때 때... 대부분의 인생의 길이 많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길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부모님의 곁을 떠나 내 스스로 처음 결정해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고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되게 이도저도 아니고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느낌이지고 두드러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.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